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형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작가입니다 대구에서 해마다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60대 부부가 화제인데요 사실 요즘 기부단체에서 기부금 운용비리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기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훈훈한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밝고 긍정적인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참 중요한 질문인데 답이 별로 뾰족한 게 없네요 사실 기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는 기부가 있을 거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변화 가치의 변화 의식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기부도 있을 거고 뒤에 거는 변화적 기부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그러면 이제 김작가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아마 후자의 입장에서 기부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기부를 많이 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의 문제인 것 같고요 사회 전반의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박상병 교수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당히 같이 더불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러고 싶은 의혹이 충분히 강한데 문제는 지금 방금 지적했듯이 기부를 했을 경우에 그 쓰여지는 돈이 과연 어떤 곳으로 가는지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상당히 부정확하고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부를 했을 경우에 기부를 받은 단체나 개인 기관에서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용처를 좀 더 투명하게 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부가 결국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 생각 씀씀이를 변화시킨다면 앞에서 우리가 걱정을 했던 그런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빌게이츠 재단이나 이런 재단은 재산의 활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산의 어떤 활용도 결국은 양성적인 결과를 많이 가져온다면 긍정적인 기부 문화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에 대해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소식이 좀 있네요 보니까 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교수 손흥민 선수가 어젯밤 사우스 앰프턴과 경기에서 1골 2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5대2 대승을 이끌었는데요 전반 39분과 후반 6분에는 도움 2개를 올렸고요 후반 6분에는 하프라인 부건부터 전력 질주한 뒤에 또 패스를 받아서 오른바 슛으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5시즌 8호 골을 포함해서 2017년에만 토트넘 소속으로 무려 23골을 몰아쳤습니다 23골 몰아치면 차붐이라든지 다른 우리 박주성 선수인가요? 그런 선수들이 기록을 다 넘어간 거죠? 박지성 선수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 건데요 일단 올해 박지성을 넘어서 아시아인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을 세웠고요 또 앞서서 차범근이 보유했던 한국인 한시즌 유럽리그 최다골까지 깨면서 또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기록 브레이커라 불리고 있습니다 네 현지 언론들도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은 최고 역작 중에 하나고 또 뒤에서 묵묵히 활약하는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찬사를 보냈고요 또 ESPN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선물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펄펄 나는데 왜 우리 국가대표팀에 오면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기는 합니다만 프리미어 축구를 볼 때만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변 선수들이 받쳐주는 선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네 사실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말씀하신 대로 10경기에서 한 골에 그쳤는데요 사실 동료들의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속도 차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지난달에 콜롬비아 평가전에서 오랜만에 또 두 골을 몰아쳤고요 본인도 지금 대표팀에 녹아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또 내년 월드컵 때는 좀 더 토트넘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팬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박세리 선수가 미국에서 골프에 우승을 하면서 공급을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 2017년 최고의 한 해를 만들면서 우리 축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꿔놓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잉글랜드 무대에서 아시아인이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드문데요 박지성이 선구자 역할을 했다면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한국 축구에 대한 좀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 후배들한테도 좀 길을 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고졸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장 과정이 좀 독특하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는 축구 선수 출신인데요 좀 일찍 은퇴하고 고향 춘천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좀 아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쳤는데요 16살 때까지 정식 경기에 안 내보냈고요 또 하루에 1000개씩 슈팅 훈련을 또 함께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본인이 좀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또 키가 크고 싶어서 또 우유에 밥과 라면을 말아먹을 만큼 또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키가 얼마죠 지금? 현재 키가 183cm까지 자랐고요 TV에서 보는 것보다도 실제로 보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저는 제 정도 키인 줄 알았는데 183이네요 저보다 10cm가량 크군요 네 이 팽창올림픽을 위해서 서울 강릉 간 KTX 개통됐잖아요 네 한번 타보셨습니까? 네 저도 실제로 탑승을 해봤고요 지난 22일에 개통이 됐습니다 좀 다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거예요? 대회 이름이 평창올림픽인데 정작 평창역은 경기장 한 곳만 가깝고요 개폐식장과 설상경기가 열린 6개 경기장은 모두 진부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또 영명과 경기장 연계가 안 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게 제가 직접 가보니까 영명의 올림픽 프라자가 아니라 오대산역이 변기가 돼 있는데요 평창 지역 주민들이 올림픽은 잠시 뿐이고 대회가 끝난 뒤에 오대산을 키우자고 주장해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하는데 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가도 이렇게 지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대산으로 하는 것보다 올림픽을 개최한 지역의 올림픽 플라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 건데 결국은 평창은 오대산을 키우기 위한 마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평창하고 평양 발음도 비슷한데 외국인들에게는 평창하는 거하고 평양하고 비슷하게 들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케아니아의 촉산업자가 평양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가 북한 평양순환공항에 내린 적이 있는데요 여행사 직원이 평창 대신에 표기가 비슷한 평양으로 발권을 한 사례가 진짜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mbc에 따르면 여전히 평창과 평양을 혼동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창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상세히 안내를 할까요 차이 나는 거는 ch 창하고 양 할 때 y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광고라든가 이런 홍보 활동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평양에 많이 가 있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0945 샵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의도 막내 분들의 젊은 생각 들어보는 시간이죠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인데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 장경태 수석부 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그러면 남성 여성이 다 포함이 되나요 남성을 의미하나요 당연히 청년은 남녀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감이 남자만 뜻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건 왜 그러죠 늙었나요 그러니까요 청소년도 남녀가 같이 포함되고 청소녀가 여성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2017년 이제 한 나흘 정도 남았는데 한 해를 좀 만들 것 같아요 이제 달력도 정말 환장 남았고 저희 집에 달력이 안 들어와요 요즘 달력도 안 들어올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안 다녀서 달력을 못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 달력이 옛날만큼 볼일이 적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도 벽에는 한 개 정도 걸려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시계도 안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안 다니셔서 그런 것 같고요 저만 해도 구글 캘린더 사용하거든요 대부분 다 핸드폰 캘린더 사용하실 것 같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달력에 음력까지 있어야지만 연세 있는 분들은 그 달력 말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인력 하루에 하나씩 뜯는 거 그거 드시는 분들도 아직 있죠 아직 있죠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소외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장경재 위원부터 위원장부터 저는 정말 베스트 컷이라고 생각하면 전 국민이 만들어주신 광화문 촛불 당연히 잊을 수가 없고요 워스트 컷이라고 하면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보인 법정 모독 태도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올해 저한테는 베스트 컷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워스트 컷 하면 저는 2차에 걸쳐서 바른 정당에서 뛰쳐나가시던 분들의 마지막 말씀들이 기억에 담습니다 명분은 거제했으나 실제 지금 몇 달 지난 뒤에 보면 그 목표들을 실천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저의 베스트 컷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베스트 컷은 무엇일까 역시 촛불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워스트 컷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다친 것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촛불로 분출이 된 국민들의 분노 그것이 아마 워스트 컷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난 1년 돌아보면 참 정말 정유년 정유년답게 말이 많고 참 뭐라 그럴까요 소란스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한 번 두 분께서 2017년 베스트 컷 워스트 컷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5대 뉴스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먼저 장인 대회부터 할까요 네 저는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었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세 번째는 세월호의 인양 네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에버트 인권상 수상이고요 다섯 번째는 위안부 합의의 논의가 촉발된 다시 재논의되고 있는 이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저도 첫 번째는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꼽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을 텐데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꼽았습니다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경향이 큽니다 지금 세 번째는 최근에 외교 혼선을 빚었던 혼밥 방중 방중의 혼밥 사태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어제 터진 일이죠 정책 홈쇼핑 이걸 꼽았고요 다섯 번째는 또 저희보다 더 젊은 사람들에게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을 꼽았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치인답게 정치적인 내용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야기도 있고 외교적인 내용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두 분과 말씀하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오늘 워낙에 2조 8천억 매도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연말이 이게 왜 그런가 2조 8천억이 그냥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확 뛰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는 어제까지는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이라서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내용보다 저는 굉장히 걱정인데 아마 지금 며칠 사이에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실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마 자주 가시던 목욕탕 앞에 가보면 왜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목욕탕 목욕비가 인상되었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동네는 2천 원 올린다고 합니다 2천 원요? 무슨 명분으로 2천 원이나 올라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오르기도 하고 문제는 인건비 상승이라는 게 올 한 해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1천 원 인상 이렇게 버틸만 하겠지만 문제는 3년 동안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인상된다는 거죠 그게 원래 경제학적으로 보면 메뉴 코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메뉴 가격을 자주 반경했을 때 바뀌는 또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올리긴 올린데 얼마 올릴지 가지고 다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눈치게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비스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는 인건비 비율이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한 20%까지도 요금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천 원이 올랐다는 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왜냐 그러면 손님 수가 줄어들었다 하면 손님 수 줄어든 것까지 다 보전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정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단순히 지금은 산술 계산으로 아마 하신 거겠죠 인건비 인상분과 손님 감소분 다 계산했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인건비 오히려 사람을 줄여야 되는 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업주분들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사람을 줄여야 되는 것이냐 기계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 고민은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편의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지금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 딱 듣고 보니까 목욕탕에서 종사하신 분들께서 최저임금을 받고 계셨구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생겨요 사실 최소한 그분들은 정규직까지는 아니어도 최저임금 임금 이상으로 받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정말 목욕탕 비용까지 올릴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또 그 말씀을 듣고 난 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주사건에 2층의 매점에 있던 직원들 3명이 원래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해고되고 오셨다는 것 이게 만약에 인건비 문제라든지 어떤 운영비 손님에 줄어들어서 생긴 여러 가지 이익상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해고했던 내용이라면 이것도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나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은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고민을 좀 한숨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 원래 안에서 약간 후퇴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고정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실제 공약했던 인상분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첫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도저히 감내가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을 일부 좀 거져들인 것일 텐데 문제는 내년 내후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공약해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좀 그런 충격 완화를 위해서 정책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현장을 보고 새로운 정책의 변화 전화를 이루게 되면 그거는 비판의 대상은 물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현장을 반영해야 되니까 경제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다섯 가지 이슈를 놓고 공통된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두 분 모두가 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단초가 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그리고 촛불혁명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노무현 정권 이후 9년 만에 새로운 진보정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탄생이 됐는데 그 의미와 한 8개월 정도 지난 국정운영을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평가해 주시죠 먼저 이준석 이용부터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어쨌든 9년 만에 진보정권이 탄생했다라고 됐는데 사실 초기에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또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면 벌써 한 7개월간 지냈는데 그 7개월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하에 전 정권의 눈에 가시 갔던 분들을 처벌하는 것 외에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 안전 분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7개월 동안 정부가 일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에 어쨌든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집권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 제천 화재 참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야당이 왜 소방관 증권하는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핑계껄을 찾는 모습이 저는 좀 안타깝고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지지율을 구구하던 정권들이 전부 다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지지율이 하락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도 그랬지만 과거에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신나게 하다가 김영상 정부가 91% 지지율 1년 동안 구구하다가 물론 그 정부의 탓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민심이 좀 위반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예인 정부도 물론 적폐청산이라는 것에 국민적 지지가 있지만 할 일은 좀 해야죠 그거 말고도 과거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김영상 정권이 망했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imf를 불러온 경제적 위기가 저는 김영상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사실 이제는 진정성 있는 국정운영이 아마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 망가진 외교적인 국격과 또 국내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는 저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헌재 소장의 낙마를 포함하여서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타협과 수용의 정신을 보여줬다 그래서 되게 단위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경제 부분은 조금 지금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관료가 아직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2018년 앞으로 기대하겠고요 사회는 정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빛났던 그런 한 해였고요 앞으로도 아마 정부가 정말 우리 수준 높은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는 정말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저는 대만족을 하고 있는데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신뢰를 회복했고요 또 국경을 넘어선 인기를 보여준 유럽 순방 과정 그리고 망가진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한 획기적인 외교 수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외교 안보 또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적 좀 해야 될 것인 게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물론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제천 참사로 인해 가지고 진짜 안타까운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국정 홍보한답시고 국가 소유 방송국에서 그걸 앞에다 홈쇼핑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화 주시면 상품들입니다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제 생각에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만약 세월호 때 만약 박근혜 전과 그랬잖아요 아마 어떻게 반응했을지 물을 봐도 뻔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번에 ktv의 정책방송 있지 않습니까? 정책방송 거기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인위특별전이라고 해가지고 홈쇼핑 방송 비슷하게 구성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제천 화제 인재를 다루면서 이걸 희화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안하시면 상품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왼쪽에다 홈쇼핑 그래픽으로 띄워가지고 정책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번에 이게 그런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크게 이슈가 불거져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쇼하다가 이렇게 사람에게 일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만약에 제천 화제 유가족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장 지금 원래 ktv가 문체부 소속입니다. 문체부 장관 정도는 여기에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발표한다고 그걸로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는 건지 아직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ktv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또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저도 또한 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이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가 정책을 편리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홈쇼핑 방송의 형식으로 기획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중대함을 전달하는 것이 또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어제 지적이 들어갔는데 50회 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적이 들어갔는데 또 했어요. 이틀 연속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쇼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쇼에 집착하기보다는 진짜 재난관리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정권 취적 홍보에 사용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동안 작년 개의원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두 분 사이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는 것 같고 대국 국민들 생각에서도 이런 게 상식이 아닌가 싶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부로 돌아와서 잠시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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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